어? 이건 엄청 야한 거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엠제이입니다 차차 어디갔어? 차차 내놔 차차 내놔 엠제이 야한이가 좋아해요? 좋아요 매우 야해 이거는 정말 영화 자체가 매우 야해 차차랑 둘이서 많이 봤어요 너 야한이가 뭐해? 아 진짜요? 근데 오늘은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통상나봐 안녕하세요 루아라고 합니다 MJ입니다 댓글창에서 많이 봤습니다 Where is MJ? 오늘 처음 파트너 하시죠? 네 어떠세요? 이렇게 실물로 서로 실물도 없네요 아 예 똑같습니다 영상도 잘 나오고 오늘 무슨 영화 보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오늘 뭐 들은 건 딱히 없는데 영화 보는 건 들었어요 볼게요 어이구야 큰일 났네 어이구야 보겠습니다 오우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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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뒤에 그림 그려주는 아 근데 되게 분위기 있다 이게 또 한일반 커플인가 본데 네 맞죠 어이구야 어이구야 무슨 글자 쓰는거지? 러브인가? 러브 러브 음 음 음 음 음 오오 모르겠다 알면서 모르겠다 알면서 걸어 거짓말하네 으흠흠 어? 어? 안되는데? 아 분위기 아 잠깐잠깐 어 어 어 잠깐만 하하하하 왜 여기 섞은 거 하하하하 이거 뒤에 더 어 가나요 비밀입니다 아 아 아 뭐 키스야 할 수 있지 많이 하죠 어 어 다행이다 어 안심했다 하하하하 어 바로 나오네 어 되게 얘네들 물속 좋아 물 좋아하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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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이거는 안 물어봐도 더 갈 거 같죠 키스 다음으로 그쵸 또 앞부분이기도 하니까 일단 그리고 되게 밀폐된 공간이네 네 오오 어이구야 어이구 다리를 어머 어머 경혈적이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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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노래가 되게 좋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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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안 보여주겠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약간 이거 방금 꺼는 약간 뒤에 아쉬웠다 하하하하 왜냐면 앞에 그 인트로가 문이 열려서 문이 열려서 어 이거 좀 오우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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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는 괜찮아요 남자라서 아 그렇구나 어 조금만 더 하하하하 아이고 아이고 아 잠시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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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드 피트인가 어 너무 잘생겼다 근데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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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iskey 허 오우 오워 근데 뭔가 되게 아름... 아름답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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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디까지... 아 이거... 이게... 여까진가? 이게 너무 이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붕 찍어주고 그렇죠? 새소리 들리고 갑자기 아침! 네 갑자기 아침 나오겠다 네 그렇죠 그렇죠 와 딱 끊었네 난심한 거 다행이라고 생각해 딱 끊었네 딱 끊었어 아 큰일 날 뻔했네 어? 이거는 엄청 양한 거잖아요 50가지 그림자 이거 어 풋풋하다 50가지 그림자 오우 오우! 어 남가 봐 슈트한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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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갓 아니 무슨 걸로 장난치네 이것들이? 오우 잠깐만 장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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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네 오우 장난치네 오우 오우 그럼 머리 부었부지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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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되게 민망하네. 되게 적나라하다. 불편할 뻔했네. 샅뱉다. 나 오우 밖에 안 와 것 같은데. 할 말이 없다. 끝난 타이밍이 진짜 좋았어 전부 다. 내가 보고 싶은 타이밍은 더 끊은 것 같은데. 네. 더 보고 싶은 건 아닌데 뒤에 조금 궁금하긴 했어. 네? 네? 네. 그거. 네, 맞습니다. 오, 네. 이렇게 처음 만나시는 분이 다시 영화서 먹으신 분이 어떤 거예요? 왜 약간 연인이 아니고 처음 만난 사람이야. 이거 다... 아니 너무 더 어색해졌어. 너무 어색할 거야, 이거.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좀 가까워지는 느낌은 아닌데? 네? 이거 더 멀어진 것 같은데? 이걸 보고 가까워진다고요? 더 멀어진 것 같아. 영상 한 번씩 말씀해주신 분이. 일단은... 어우, 이거 영화 선정이 지렸네. 영화 제일 좋았어요? 요거트? 아, 요거트. 되게 제일 좋아하시던데? 숟가락.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인정. 나도 모르게 이게 멈추고 싶어서 진짜 약간 더 보고 싶어서 멈춘 것 같아요. 네. 그래드 피트 나오는 거 있었어요? 조블렛이나? 네, 네. 그거 여주 남주 둘 다 너무 이쁘고 멋있어가지고. 좀 아름다웠지 않나. 어, 그리고 여주 많이 벗어가지고. 아, 팩트. 네, 재밌었어요. 네, 더웠습니다. 어색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원래 평소 차차였으면 그냥 이렇게 막 내뱉었을 텐데 그냥 할 말 없어진 느낌? 오히려 어색한 사이라서 더 좀 보기 힘들었던 콘텐츠였던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보는 사람이랑 봤으면 좀 더 재밌게 봤을 텐데 부끄럽네요. 저희는 나가시니까 거기 좀 친해지시고 그냥 짠하면서 인사하시고 아, 네. 아, 네. 이걸 굳이도 준비해주셨네요. 예. 이렇게, 이거를. 네, 네. 요거트 다시 틀까요?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축하드려요. 아, 네. 축하요? 네. 아, 네. 취향 영화 찾았다. 아,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아, 네. 카메라. 카메라 보내. 아, 네. 엠제일이었습니다. 네, 루아였습니다. 바이, 안녕. 다음에는 가벼운 걸로 만나요. 여러분도 민망하죠? 어떡해. 성공할 시간. 어둠이. ります 이것은